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침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인 야곱이 돌베개 베고장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은 늘 찬성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난이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성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참 깨어 일어나노 돌단을 쌓은 거폰받아서 숨질 때 태도로 늘 찬성하면서 죽게도 나가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